성서 해석학 성서 해석학을 말하기 전에 성서에 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성서라고 한다면 성인이 저술한 책 또는 성인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말하여서 성서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한다. The Bible, Holy Book, The Scripture 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성서에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라고 한다. 구약성경을 The Old Testament, 신약성경을 The New Testament 라고 한다. 구약성경은 39건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27건으로 되어 있으며, 그래서 모두 66건으로 되어 있어. 이것 외에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이 있다. 이것은 외경이라고 한다. 외경은 성경에 속하지 못한 구약의 기록들이다. 정경과 외경에 대하여 따로 공부하기로 하면서, 오늘 외경은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성서는 독특한 책이다.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성서를 경전으로 여기고 있다. 성서는 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전역과 부분역을 합하여서 2400개가 넘는 은으로 60억부가 발행되었다. 구약의 39건과 신약의 27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책 목록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선지자들, 즉 사람이 말을 하였고, 짐승이 말을 하였고, 심지어 마귀가 말을 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다. 사람이 말을 한 것과, 짐승이 말을 한 것과, 사탄이 말을 한 것을 한번 찾아 봐라. 사람의 말을 한 것을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장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욕기 1장 7절에 사탄이 말을 한 것을 봅니다. 진승이 말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장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낙이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민수기 22장 28절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낙이를 타고 가는데, 이 낙이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냐고, 결국 담벼락에 발을 으겨 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람이 나기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때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나기에 입을 열어서 나기가 말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장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짐승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는 것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그렇게 믿자는 것도 아니다. 다음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줄 믿는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불러서 공책과 연필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B는 A 앞에 섰다. A는 말을 한다.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도록 하라. 어느 날 시골 장날에 철수가 지게를 지고 가는데, 어느 노인 할머니가 고추자루를 이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무거운 것 같아서 할머니의 고추자루를 내 지게에 올리고 시장까지 가서 내려드리기로 생각하였다. 할머니, 그 고추자루를 이 지게에 올려주시그리야. 할머니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 하면서 지게에 고추자루를 올렸다. 시장에 다 와서 할머니는 고마워, 젊으니! 하면서 인사를 한다. 이 이야기를 B는 다 기록하였다. A는 C라는 사람을 불렀다. 방금 기록한 이야기를 읽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들은 자들에게 묻는다. 철수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리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것인가? 이야기 속에는 할머니 말도 있고, 젊은이 말도 있다. 읽는 자가 읽었다고 C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A라는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도 1500년 동안 긴 세월 속에 기록된 책이다. 기록자가 약 40명이 동원되어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 책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필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자의 신분은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목동에까지 다양하다. 히브리어 성서에는 연대를 언급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서의 창세기가 주전 1450년에 기록된 것으로 문서는 말하고 있다. 모세가 요수와 시대에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하여 일부 책들은 기원전 11세기에 사모엘과 다윗, 솔로몬 같은 필자들이 기록하였다. 그 이후로 역사나 시나 예언들이 있는 책들이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성서 책들의 사본이나 단편은 에스드만 제외하고 모두 사회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기록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 그가 누군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므레우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뜻을 풀어보는데 그 기준 잣대가 있어야 한다. 세상 철학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자들이 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철학 지식이 풍부한 설교자로 평가받으려는 것 같구나. 어떤 이는 내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나 우주, 공학이나 내 삶의 어떤 바탕에서 풀어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철학도의 길이나 우주, 공학 또는 내 인생농들이 읽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무슨 바탕을 근거로 하여 풀어야 할 것인가. 단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잣대가 되고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이 평가해 보시기를 원한다.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30여 분 동안 설교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도 그룬되지 않고 있다. 말씀 내용 속에서 자기의 삶의 간증이 삽입되고 유명 인사들의 삶이 소개되고 간간히 철학자가 무슨 말을 하였다는 말로 이루어져간다. 설마 이때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될 것인가 하면서 기다려 보았지만 본문에 접근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설교는 끝이 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을 읽었으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한 시간에 예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예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본문 몇 절 읽고 난 후에 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에 그렇게 끝을 낸다면 누구를 위한 시간인가 하면서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한 분을 위하여 권고 싶은 책 한 번이 있다.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전하는 실질적인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이다. 저자는 안진섭 씨가 썼으며 출판사는 그리시며 세이저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꼭 한 번 필톡해 볼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회문서보다 더 오래된 고대 성서 기본이 발견된 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문서가 발견되기 이전에 뭐가 기록된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성서고고학평론회에서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문서들은 사회 주변과 같이 매우 건조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존되지 못한다. 이유가 있다. 그런 문서들은 섭한 땅 속에 있으면 썩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 문서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문서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문서를 봉인하는데 쓰여진 점토, 나림물이 많이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파피루스와 양피지로 된 문서는 불에 타 버리거나 섭한 땅 속에서 소멸되었지만 점토, 나림물은 보존된 것이다. 이러한 점토, 나림물은 대략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서 사본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 실제 그대로의 성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성서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사건 기록이나 시, 법률 이어 심지어 성서시대에도 수없이 필사되었다. 이러한 사본들이 성서시대에도 반복해서 필사되었던 것은 그 시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하였던 것이란 말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힘들게 벗겨 써서 사본을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열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신명기 17장 18절에 말씀을 보니까 열법서를 등사 사본에서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자문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록되고 복사하고 사본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의 처음 책들은 기원 1세기까지 거의 150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필사되었던 것이다. 정확하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뒤진 문법 형태나 철자를 최신 오법에 맞게 고치는 일이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근대 근동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방법이기도 하였다. 구약의 확실성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면 성서 해석을 하는데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성서에 기록되어진 것은 말씀을 참 뜻을 얻기 위하여 성서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영과 육이 다른 것 같이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건물이다. 이해가 아니되는 것은 억지로 풀어간다든지 끼워 맞추려고 하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서 말하여 써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밀에 이르는 이라. 베드로우스 3장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보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우스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성서 속에 단어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글을 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짧은 문장보다 단어이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아름다운 문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저속어를 사용하면서 교양 있는 글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단어 속에는 복수로 사용한 것과 단수로 사용한 것까지 구분하여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어를 대문자로 쓰여진 것인가 구분하여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성서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험정역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여기에 사람의 아들, 인자는 누구인가 말이야. 한글 그대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 안식일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분석해 보자. 영문에서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다. 아들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 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son이라고 아들이란 단어 앞에 son 대문자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지칭하는 그분을 나타내어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다. 즉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다. 성서를 번역한 한글에서는 부족한 표현이 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원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성서를 연구하면 단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불가능한 것이다. 억지로 그 뜻을 찾겠다고 하다가 잘못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알파벳에 주어진 숫자 값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알렙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베트는 2, 기멜은 3, 달렛은 4, 해는 5, 와우는 6, 자인 7, 해트는 8, 데트는 9, 요드는 10, 카프는 20, 라멜은 30, 맴은 40, 누는 50, 사맥은 60, 아이는 70, 펜은 80, 차태는 90, 코프는 100, 레시는 200, 신, 신 300을 가지고 있고 타우는 400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값이 한 번도 자리바꿈한 것이 없고 값이 변화해진 것이 없고 알파벳의 순서가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더해진 것도 없고 만들어질 때 그대로 그것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 값도 변함이 없이 수천 년을 사용해 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숫자 값과 알파벳의 순서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자리바꿈이 없어. 뿐만 아니라 헬라 글자도 역시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 알파 1, 베타 2, 감마 3 이렇게 해서 숫자 값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숫자 값이 서로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희브리 헬라 사전은 로고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을 추천하고 싶다. 꼭 원문을 보고자 하는 자는 원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사전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성서 속에 비유들을 또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가지고 하늘의 왕국을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4장 9절 마가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누가복음 14장 35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요한계시록 3장 13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이 정에서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심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짐작한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의 청각이 닫힌 것이다. 육신의 청각이 닫히면 세상에서 각종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약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영혼의 청각이 닫혀 있다면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궁금하여 스승에게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은 비유를 개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그 개시를 알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심을 듣는 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따를 영적 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금식이 되기도 한다. 즉 비유는 듣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되는 수단이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진리를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것이었다. 다시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단 말이다. 같은 시간에 한 예배당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어떤 이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자는 저 목사가 나의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듣고 빗대어 나를 치는 설교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항하는 자세로 설교를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된 것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설교 듣는 자의 자세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설교 듣는 순간에 그 말을 아, 지금 저 설교는 아무개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그걸 결석을 했지?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서는 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하셔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얘기가 나오면 오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서 해석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이다. 성서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기록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주변 국가 등등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기록자의 개인적 성품도 무시할 수 없다.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그 당시에 배경이 이해가 없거나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된다. 시브리적 관점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또 그 지리와 환경, 날씨를 아는 것은 더 풍성한 성경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절귀들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 경외에 의해 구원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개념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근거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부활절 자체만 지키고 있다. 유대적 뿌리를 단절시킨 기독교적인 절귀로 변형시키고 있다. 부활절의 축지에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쓰면 그 본질적인 것은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6일 창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과학자들, 신자들이 6일 창조를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6일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극단적인 문자주의라 라고 비난하고 있다. 비아냥거리기를 그리고 엽기에 나오는 우박창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엽기 38장 22절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우박창고는 빙하시대를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자주의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자주의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그들의 성격과 문맥, 장료와 문학 장치를 파괴하면서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주장과 고집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자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이를 아무리 심하게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 믿는 그 경우 그렇게 볼 수 있다. 자문의 장례를 무시한 경우다. 이것이 아무리 아이를 때려도 흉계하느라고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비슷한 말 같고 같은 뜻 같지만 다른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기록된 것이므로 문자적 특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좋다. 역사적 기술은 역사적 기술로, 신은 시로, 연서는 연서의 특징대로 해석을 해야 한다. 여러가지 문학장치, 수사법, 비유, 대조, 언유, 과장, 축소, 일반화 등에 맞게 해석을 한다.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그러하듯이 동일한 원리에 따라 해석을 한다. 또한 성경은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리켜 역사적 문법적 해석 방법 또는 역사적 문자적 해석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6일 창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자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사실적 기술을 위해 사용된 문장과 글의 특징에 따라 6일 창조를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지독한 문자주의라고 비난하기 원한다면 반대로 왜 그것이 문자주의인지 증명을 해내야 한다. 즉 이것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왜 창세기를 신화, 상징적 혹은 신화적 문학이라는 장르로 봐야 하는지 왜 창세기의 기록, 사실적 기술이 아닌 비어나 상징적으로 표현으로 봐야 하는지 시편 기자들이나 구약과 신약 제자들이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출입업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6일 창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설명할 수 없다면 비난한 말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주의와 문자적 해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경의 장류와 표현의 특징을 인정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도 문자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견해의 과학적, 철학적 정보와 성경해석이 다른 소리를 낼 때 더욱 더 남용되는 것 같았다. 6.1 창조 역시 성경해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진화론과 맞물려 거론될 때 문자주의라는 비난이 붙어져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자적 해석을 문자주의라고 비난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해석의 차이보다는 성경의 권위나 무호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온다는 생각이 든다. 1978년 시카고에서 약 300여 명의 보금주의 지도자들 제임스 보이스, 제임스 페크, 프란시스 쉐퍼, R.C. 스프로프, 존 맥아드 등 성경의 권위, 무호성, 충분성에 대한 협약을 보면서 무호성에 대한 당과 같은 동의문을 볼 수 있다. 시카고 협의 동의문화는 12조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성경은 거짓과 사기와 속임이 없는 전체로서 무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 확실성과 무호성은 역사와 과학의 영역에 있는 주장들을 제외하고 영적인 주체나 종교적인 주제나 구속적인 주제만 한정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더구나 지구의 역사에 관한 과학적인 가정들은 창조와 홍수에 대한 성경의 주장을 부결시키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 참고 자료는 김홍기 목사님이 번역하신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영문을 보시면 여기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자 영감설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지지한다. 우리는 성서의 원본이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 역사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라는 기록교 근본주의적인 성서 읽기 방식이다. 축자 영감설과 대립되는 것이 성서의 문헌양식, 전성자료, 편집양식, 사회학적 배경 등을 분석하는 성서 해석 방법론, 성서 비평학이다. 우리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최선의 해석으로 본다. 성서 내용을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해석한다. 축자 영감설의 근거로 종종 제시되는 성경 9절로 대문대 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며마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 축자 영감 논자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선지자, 사도들의 권위 아래 쓰인 원본이 한 획, 한 점까지 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지만 다른 책적 외경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사본 간의 대주를 통하여 거의 완전히 비슷한 텍스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는 반대론자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성서의 해석에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 성서는 역사성이 있다. 기록된 연대가 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의심해 본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의심받고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의심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쾌한 순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를 들이면서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면서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이 불쾌하였던 심정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도 불쾌하실 것이 분명한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항상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을 갔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죽게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는 이라. 야구부 1장 6절 7절 8절. 그러니까 흔들리는 의심하는 가운데서 될까 말까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 말씀 그리고 성서 해석에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목적은 하나님께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서 내용의 대략은 그 성격이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탐구와 유관한 적절한 훈련이 요구된다. 신학적 자론은 하나님의 인격 속성과 행적에 관계된 내용이다. 즉 하나님의 인격 속성이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교리 분야를 취급한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인 인간, 죄와 도덕적 과오, 구원과 삶의 높은 차원인 성결, 교회와 사역,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도래할 세상, 궁극적으로 모든 성서의 내용은 이들 신학적 사병과의 접촉이다. 신학적 이해의 변 테두리 안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인간의 행동만큼이나 하나님의 행위의 장으로서 이해된다.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응답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 안에서 신학이 결코 추상적인 학문으로 취급되지는 않았다. 신학이 말하자면 성육신조, 신학의 주체가 전진하는 역사의 궤도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의 작용을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를 연구하는 일에는 신학적 일괄성 있는 영질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려고 하는데 창세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후의 일은 재림 이후까지 말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번제물로 시정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번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면 시작없는 본론과 결론이 될 것이다. 창세계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족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때 어떤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였다. 범죄한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희생물이 있어야 한 것이다. 온 이들과 범죄하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희생물이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번제물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범죄한 인간은 숨어버렸다. 그 숨은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희생물의 본을 보여주시고 잃어버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 희생물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성서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보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구약성서를 인정하였고 구약성서 기록을 인정하셨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성서를 어떻게 여겼을까 하고 자문해 보시기를 바란다. 예수님 당시에는 연대 문제가 전혀 놀란 대상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기록을 언급하셨다. 예를 들어 모세의 책에 대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우리가 모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가복음 12장 26절 말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부활에 대하여 말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미 부활은 예수님 부활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부활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모세의 오경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모세가 이런다 모세가 이런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무척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한 그 말을 믿었다고 한다면 나에 대한 기록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것을 네가 아느냐 믿느냐 이것이오 예수님은 이렇게 모세의 기록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록은 예수를 소개하는 예언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창세기 기록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24장 37절 39절 등에 출국기, 내위기, 민수기, 신민기 이에 대한 기록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대한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 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나 그 밖의 사람들이 성서 필자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서에 기록된 연대에 대하여 의문하기도 하고 성서의 본의를 소멸시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성긴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화한다고 하는 그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신뢰하겠는가 말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음을 가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입니다. 참으로 또한 함께 왕로를 할 것이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디모레우스 2장 12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